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위 핫바니 위 아래 핫바니 아 정말 역시 핫하다 하니하니 날 원하니? 아니하니 근데 이제 이거 아니고지 어 언니 봐봐 이렇게 이렇게 어 어때? 무진장 핫하고 스웩이가 넘치지 않니? 어 얘 괜찮은데? 그치? 고개를 60도 유지하고 허리에 힘을 확 주란 말이야 여러분도 저희처럼 스웩이가 넘치고 싶지 않으세요? 그럼 다 같이 배워봐요 렛츠 랜츠